네 업종과 종목 분석하는 시간이죠.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업종이 제일 유망해 보이십니까? 네 업종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고 좋은 섹터들을 발굴을 해서 투자에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부분, 램시마 관련된 제품이 미국 FDA 승인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화이자 발 M&A 쪽에서 미국 시장에 들려오면서 시장을 시끌벅적하게 한번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단발성 호재로 혹은 단발성인 재료로 끝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 반도체 산업이 시끄럽게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쭉 글로벌리하게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 그것과 비슷한 류의 어떤 논쟁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바이오시밀러 그러면 그게 다 영어인데요. 바이오시밀러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케미컬 제네릭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신약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학적인 부분으로 만들어내는데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옷을 만드는 나일론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항생제를 만드는데도 분자구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화학적인 결합물을 분자구조를 배치해서 만들어내는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그거에 특허를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 부분이 만기가 되게 되면 이제 이 특허가 만료가 됐으니까 비슷한 약을 만들어도 된다라고 풀어주는 것이 이제 우리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대부분은 이 제네릭 의약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의약품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생체 어떤 DNA 구조라든가 생체 배양세포 조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부분에서는 바이오 어떤 신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기가 대량으로 도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카피 복제약 같은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생체 바이오 제약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저 바이오 시밀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연평균 8%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실제 전체 시장의 크기가 반도체 시장의 절반 수준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8%라고 한다면 만 7년이 되지 못해서 10년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7, 8년이면 시장이 두 배로 커 나간다는 상황을 본다면 전 세계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글로벌리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0년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반도체 수준까지의 큰 시장이 만들어지는 어떤 의약품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만 특허가 완료되는, 특허가 만기가 돼서 이제 이 제품은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도 됩니다라고 허락이 되는 제품들의 시장 규모만 350억 불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각국 정부들이 건강보험 재정 자체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럽이라든가 미국, 특히 중국같이 의료복지 관련된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서도 이쪽에 대한 어떤 모티브, 어떤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는 개발업체라든가 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요.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덩치도 크고 어떤 부분에서 글로벌리하게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바이오 시뮬러 쪽에서 그런 플레이어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것이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삼성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이 신수종 사업으로 바이오 시뮬러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삼성의 사업 패턴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LCD를 만들어 놓고도 아몰레드를 계속 밀었던 이유가 있고요. 반도체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돈을 아끼지 않고 R&D 인력을 구축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실제로 거금을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진입장벽, 기술장벽이든 규모의 경제든 진입장벽을 형성해 놓고 20, 30년간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삼성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시뮬러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이 그런 전략을 채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투자자들께서는 이번 어떤 재료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는 복제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카피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생체 배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체 배양 세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신약을 만드는 수준의 기술력과 컨트롤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기존의 제약사 산업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기존에는 대부분 약의 성분이 비슷하고 누구나 다 대부분 공장 설비를 깔게 되면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영업망, 영업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형사가 만든 제약품이랑 만든 약품이랑 중형사가 만든 약품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게 되면 시장에서 영업력이 미치는 한도만큼만 시장 점유율을 갖고 간다 이런 특성이 있었는데 바이오 시뮬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좋고 원가 경쟁력만 높다고 한다면 시장을 상당 기간 빠른 속도로 침투해서 어느 정도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주주들에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주주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대전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향후 먹거리로 선택한 것과 향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닉스가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지만 솔직히 인텔이 아직까지는 우리 메모리 쪽 빼고는 인텔이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바이오 시뮬러 분야에서 국내 업체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전체 글로벌 시장에 350억 달러, 1630억 달러 이런 큰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에서 정말 어떤 파일을 따먹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요? 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배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바이오 시뮬러 쪽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 쪽의 주식 시장에 나왔던 것은 10년 이상 된 어떤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 들어본 재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신약 시장, 글로벌 바이오 시뮬러 시장에서 우리가 키 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러면 그동안 특허 가진 애들이 공장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 단가 후려치게 되면 뒤로 따라 들어가는 애들은 그 부분에서 단가를 더 낮춰야 되는데 경쟁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본다고 하면 99%, 100% 시장을 다 먹던 특허 관련된 부분에서 20% 시장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시뮬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두 가지 전략으로 나눠본다고 한다면 삼성 바이오 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1등할 수 있을까라는 전략에 대해서 대답을 우리는 그러면 잘하는 쪽에 붙어서 외주 생산 쪽으로 가자고 하는 부분으로 그쪽 노선을 택했고요.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는 직접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쪽 부분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생각으로 전략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어느 부분에 베팅을 할 것인가라고 한다는 것은 투자자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세포배양 설비라든가 지금 그동안 신제품을 내놔서 만들어서 팔리고 있는 국내 상황이라든가 일본 상황을 지켜본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상황에서는 가능성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지 않나요. 안 나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의료라든가 어떤 유전자 공학 관련된 부분에서 국내 기술이나 어떤 엔지니어링 능력 같은 부분은 글로벌리하게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부 지원과 어떤 규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풀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제품이 조그만 것만 하나만 나와도 어떤 부분에서는 증권 시장에서의 어떤 애티튜드라고 볼 수 있죠. 태도는 좀 바꿔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포장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좀 잘 돼야 되겠죠. 그 안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제품이 나와야 되고 제품이 팔리고 있는 업체를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이오 시뮬러 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 쪽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사실 원고를 준비하고 나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주가가 좀 더 빠져주면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시뮬러 업체에서의 대표 주작격인 어떤 부분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제품이 나오지 않는 어떤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고 라이센싱 아웃하는 회사들은 단기간에 시세분출을 통해서 100%, 200%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는 부분과 충분히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또 투자를 하시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라미케이드 관련된 부분에서 관절념, 류마티스 관련된 치료제였는데 이게 만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이미 끝나는 부분이고 미국 쪽에서도 곧 끝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신약값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오바마가 이제 마지막 막바지로 손을 대려고 하는 부분에서 정책적인 변수들이 국내 생산업체 중에서 셀트리온에게는 굉장히 큰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화이자가 수십조 원을 들여서 지금 베팅을 했는데 그럼 걔들이 이쪽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들 증권맨이라든가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빠꼬미들이 확실한데 걔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거기다 왜 투자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피인수되는 회사와의 어떤 부분에서 셀트리온이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어떤 분에 반박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노선으로 본다면 외신 기사에도 보면 기존의 관계들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나운스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생산 설비이기 때문에 세포배양 설비들이 충분한 캐파를 가지고 있어야만 실제로 약품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한 단가를 후려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지금에 와서 중요한 것은 매출이 나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했던 부분에서 매출이 터지기 시작하게 되면 비용이 어떤 부분에서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크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차를 10대 만드는 것과 100대 만드는 것과 어떤 부분에서는 가변적으로 쭉 해서 비용이 증가를 하지만 이 바이오 시뮬러 이쪽에서는 매출액이 크게 커지게 되면 이익 구조가 갑자기 늘어나는 구조가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쪽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쪽에서 어떤 부분에서 승인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직접 셀트리온 니들 약 팔아라 이렇게 얘기는 안 나올 수 있지만 관련된 부분에서 유사한 것들이 계속 허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기관 투자가의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주가를 보고 어떤 재료를 보고 어떤 던진 그런 매수세는 아닌 것 같고 주가가 빠지면 꾸준하게 매수를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이지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주가가 빠질 때마다 매수를 좀 저울질 해보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